안녕하세요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오늘은 어제 밤사이에 비가 올 것 같고 아침에도 강수 확률이 30%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가 아닌 차로 퇴근을 했습니다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고요 다음 일기예보에서는 30%였거든요 아 차 유리가 너무 지저분하지 지금 아침 실내 온도는 21도 같더라고요 자동차도 22.8도 지금 이 안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출발 제가 브레이크를 안 잡고 있었어요 이게 언덕이라 저는 천천히 갈 거니까 이 차로로 지금 이 책받침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죠 여기도 테이프가 붙여져 있고 아 이게 켜야겠네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차가 안 나가는 거를 저렇게 원래 차가 좀 느리잖아요 좀 느려서 늦게 가는 건데 저렇게 부셔하듯이 가면 저도 기분이 상하지 얘는 토끼굴 저기 뭐야 팀 앱은 토끼굴을 웬만해도 잘 안 가르쳐 주는 거 같아요 저는 오늘 토끼굴로 갈 생각이고요 지금 4단 4단 비어에 걸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60km 여기서 중립으로 가면 브레이크의 부담이 좀 커요 그래서 자 여기는 다시 옆차로로 여기는 무회전 차선이거든요 무회전 직진도 되나 직진도 되나 직진도 되나 오 신호가 신호가 제대로 돼 여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하려면 이 가운데 차선을 타겠네 아니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전 보통 촬영 안 할 때는 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아이폰이 구형 아이폰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을 해놓으면 뭐가 좋냐면 유튜브를 화면을 끄고도 실행이 돼요 첫 번째 장점이 그거 화면을 꺼도 실행이 된다는 거 프리미엄이 아닌 분들은 화면 끄면 유튜브도 꺼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프라인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다거나 할 때 여기는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물론 비행기에서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동안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심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보고 싶은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놓으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도 아 뭐지? 여기 아프네 않는 곳에서도 재생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집에서 제가 보고 싶은 듣고 싶은 이런 방송을 다운로드 받아놓는 거죠 그래서 한 3, 4시간 가량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놓으면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듣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도 봐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얘를 이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을 해놔가지고 듣는 거죠 듣는 거죠 됐어 한풍기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 22점 오늘도 많이 덥진 않은 날씨라고 해요 날씨가 좀 흘리잖아요 그죠? 여기 토끼굴은 이게 아 진짜 애매합니다 제가 한번 양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 너무 막히니까 여기 너무 막히니까 어 저기 여기 꼬리물기 할까봐 안 들어오는 차가 있네 지금 뒤에 보면 이 세 개 중에 이 뒤에 두 개 차선을 불었어요 저렇게 되면 일단 짬뽕 날 수 있죠 아무튼 선풍기도 어제 만땅 충전해놓고 지금 22도 25도 미치니까 1단으로 수원 대표 콜타이시 이 오빠 콜 아 2580이네 시사 프로그램 2580이 있었는데 기지컬 기지컬 기지컬은 무슨 뜻이지? 저 택시를 안 타봐가지고 오늘 퇴근할 때 날씨 좋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에 아 차를 닫고 싶지만 솔직히 제가 촬영만 안 하면 이 차 닦을 필요가 없죠 비난 한 번 왔으면 좋겠네 아무튼 이렇게 차를 가지고 퇴근하는 날은 더 일찍 가야지 지금 출근을 출근을 더 일찍 해가지고 그리고 회사에서 배려해주는 만큼 소금이랑 살고 오늘 직원 중 한 분이 한 명이 아침에 병원을 갔다가 늦게 온대요 한 9시 반에서 10시 이제 오겠죠 요금 요금 바쁜 날은 아니지만 아침에 한 사람이 없으니까 3분의 2니까 엄청 크죠 오늘은 어제는 실수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 있었는데 오늘은 실수 없이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완전운전 하시구요 저는 이만 마음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하나도 다리 살려 listed 들어 에스파로입니다 여러분 에스파로입니다